공병호 TV의 공병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 및 평가 사업이 왜 필요한가 참으로 속 편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제 자신도 모르게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대강보의 해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4대강보 해체의 운운한 이야기가 이미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월 10일 날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류지천원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볼을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직 국회의 위원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볼을 직접 두 개나 갖고 있는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토목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름이 되면 항상 우기 때 강이 범람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하상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해서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란 것은 준설을 해서 강 바닥을 파헤쳐 가지고 하상을 깊이 내리게 하면 깊이 파면 수심이 깊어지면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준설이나 보를 건설하는 일은 모두 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거나 보 해체가 환경론자들에게는 또 다른 신앙이 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4대강 반대론자들 그러니까 보 해체론자들의 집요함입니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위험지역 가운데서 93.7%가 예방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4대강 반대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보름 만에 4대강 보호 상시개발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탈원전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꽉 차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 겠습니다 2017년 11월 환경부 산하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가치는 영원이다 이렇게 기이한 결과를 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물론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이라는 것이 홍수가 없어서다 어렵게 말하면 4대강 사업 이후에 비가 적게 내려서 과소 추정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박찬석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의 주장이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금강과 영상강 5개 보호 가운데서 3개 그러니까 금강 그리고 세종 공주보 영상강 축산보 등을 해체하고 두 개 백제보와 영상강 성청보는 상시 개방하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의원은 곧 당 내에서 4대강 보호 파괴제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지역구의 4대강 가운데서도 금강의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이행 차원에서 2020년도 6월 말에 금강유형물관리비원회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금강의 보호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정진석 의원은 금강의 주인인 공주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논란 끝에 결국 여론조사를 하지만 4대강 기획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공주시민만이 아닌 전국민 4,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체한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지 다수가 원하는 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보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사를 그러자 정진석 의원은 10월 9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 해체를 도모한다는 그런 주장에 글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나자 바로 8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2020년도 8월 10일 날 중앙일보의 고정의 정치 에디터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의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홍수를 계기로 보를 없앨 명분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 설령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조사 평가가 이루어진다 누가 믿겠는가 4대강 사업은 정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극과 극을 오갔다 사실 평가도 다 나와 있다 정치도 과학도 다 엇갈린다 환경전문가 말 대학 교수들 말 다 다르다 이런 상황에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을 때려부신다고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정확하게 그냥 보호 해체론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방을 때립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원전이든 부동산이든 최저임금이든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보를 왜 해체해야 되느냐 그러나 탈원전도 밀어붙였는데 보 해체정들은 식은 죽 먹기로 아마 그들은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보 해체가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을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하나 밀어붙이면 결국 그들은 무엇을 이 땅에 남길 것이며 그들은 재임 중에 어떤 난간과 만나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창간됐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해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채널인 GONG 공TV도 구독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나라가 반드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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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ung병호TV의 공병호TV는 감사합니다.